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왜 하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기일 영향인가요? 아니면 다른 영향인가요?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하루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번 수가 워낙 슈퍼위크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많은 이벤트들이 일어났던 한 주인데요. 그것의 결과가 오늘 집대성에서 표현이 되는 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치를 하루 쉬고 어저께 선거 때문에 하루 쉬었으니까요. 오늘 바로 제대로 영향을 보인 거고 큰 영향이 없었다고는 합니다만 지방선거에 관련된 그런 이슈도 오늘 표현이 된 것입니다. 그렇죠. 동시만기를 맞이하는 파생상품에 대한 결과가 그리고 오늘 밤에 있을 20위 통화정책회의에 대한 그런 것들 그리고 오늘 새벽에 있었던 미국 금리 인상과 관련된 그런 이슈들이 버무려져서 오늘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만기도 그렇고 정치 테마도 그렇고 북미 재료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소각되면서 사라지게 되면서 갑작스럽게 시장의 오늘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만기일 지난 다음에는 우리 시장은 어떨 것 같습니까? 만기 오늘 흘러가는 흐름을 보면 만기 때 나올 만한 물량들이 청산이 좀 되는 부분이고요. 그동안 3월 이후에 대규모의 외국인 선물 매도 물량이 좀 포지션화 돼 있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많이 좀 청산이 되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오늘 추가적으로 조금 정리가 된다고 하면 다음 주 초반부터는 지수가 2400선 초반 정도 때에서 바닥을 잡고 다시 한번 반등하는 흐름 나타날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 전반적으로는 그렇고요. 남북 관련주들은 사실 북미 정상회담이 종료되면서 오늘 그 영향이 아주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안건이 바로 이 관련된 내용인데요. 화면으로 남북 경협주에 대한 지금 투자해도 될까?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다수 의견부터 살펴보면 맞습니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꽤 많았었죠. 남북 경협주는 중장기적으로 접근이 필요하다. 어차피 북미 관계 그리고 남한과 북한과의 관계가 개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당장 내일부터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실제로 사업이 현실화되는 몇 년 후라든지 이런 걸 바라보면 지금 투자해도 괜찮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많죠. 다수 의견으로 제가 그래서 정리를 해서 왔는데요. 중장기라는 말이 우리 증권시장에서 항상 주는 함의가 굉장히 다양한데 좀 보시는 시청자분들이나 개인 투자자분들이 오해하시는 것이 많은 리포트들이나 그런 데서 어떤 이슈에 대해서 정리를 할 때 중장기적인 효과가 날 것 같다라고 하는 거는 돌려서 말하면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없다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야. 이 얘기는. 우리 많은 리포트들 나오면서 매도의견 잘 못 낸다라고 하면서 보통 나오는 의견이 장기 매수라든가 장기 보유라든가 이런 식으로 에둘러서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매수 의견은 내나 목표 주가를 하향한다든지.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가 되겠는데. 조금 정밀한 해석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번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 트럼프 대통령이 한 시간 넘게 기자회견을 하면서 나온 얘기들을 보고 반응이 나온 것들이 시간의 단일가에서 화요일 날 급락이 추가적으로 있었던 것들 보면 이게 굉장히 오래 걸릴 일이구나. 단기에 뭔가 남북 경영이 바로 돼서 매출액이 늘어나고 영업이 나올 수 있는 모멘텀을 갖고 있는 이슈는 아니구나. 이런 판단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오늘 장에서 대거 남북 경영주가 조정세를 보이는 그런 면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중장기적으로 성공 가능성이 있고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실패하더라도 한 1, 2년만 버티면 그래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텐데 네. 우리 많은 투자가 분들 성향이 다 개개인마다 다르시겠습니다만 대부분의 특히 남북 경영주에 임했던 분들, 개인 투자가 분들은 굉장히 성격이라든가 변동성을 원하는 그런 분들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재료 소멸이라든가 이벤트 소멸 효과 이후에 조금 중장기적으로 변동성이 없는 그런 테마로 전락이 되는 경우에는 이것을 계속 갖고 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갖고 갈까 말까 고민하는 와중에 이런 매물화가 되는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희가 김동엽 소장의 소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김동엽 소장은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 최고의 임팩트는 이제 끝났다. 2년 넘게 장기 투자할 마음이 있으면 가능하겠다라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그것도 불가능하다는? 그 정도 투자하실 그런 심리적인 여유라든가 어떤 재산적인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지금 오늘 하락을 충분히 이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은 성향이라고 하면 오늘 아침 시초가에 던지신 것이 아마 지금 현재가 대비해서는 훨씬 더 유리한 대응 전략이 아니셨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최고의 임팩트가 지났다는 얘기는 트럼프와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첫 악수를 하는 순간이 최고의 임팩트였고요. 남아있는 임팩트들이 가을까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산가족 상봉 이슈도 있고 한미 정상이 북한을 방문할 수 있는 그런 이슈도 있고요. 오히려 김정은 위원장이 또 백악관을 방문하는 그런 이슈도 있는데 이런 이슈들조차도 그날 그저께 있었던 이슈를 억누르는, 그걸 넘어설 만한 이슈가 아니고요. 5천 명 넘는 기자단이 몰릴 수 있는 이슈는 없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겠죠. 그리고 싱가포르가 위치한 지리적인 어떤 특성이 유럽이라든가 미국 어디서도 중간적으로 와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제공된 데 대비해서 남한이라든가 북한 판문점 미국 쪽으로 가면 어떤 지역적인 한계가 구경이 느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임팩트가 더 이상 크게 확전되기는 어렵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기도 하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의 중간 선거는 11월까지 있으니까 11월까지는 어떻게든 계속해서 협상이 또 실무협상이 되겠죠. 실무협상이 계속 더 진전되는 모습이 계속 나오게 될 것이다. 그래야지 중간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더 많은 지지율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내용들도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악수를 했던 그 순간만큼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 순간만큼은 될 수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남아있는 기간이 있을수록 트럼프의 성향이라든가 성적을 봤을 때 얼마든지 또 불규칙적인 어떤 불안정성을 나타낼 수 있는 재료들이 중간중간에 가시화될 수 있다는 불안감도 오늘 장에서 표출이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만약 오늘 시초가에서 이미 내가 매도를 했고 정리를 다 하신 분들이라면 상관없겠지만 그 시점을 좀 놓치고 지금도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남북경협주의에서 어떻게 하는 게 나을까요?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한 11월 중간 선거 전까지는 몇 가지 제가 사전적으로 말씀드린 이슈들이 중간중간에 있기 때문에 역시 얼마 전에 형성했던 5월 초에 고점보다는 못하더라도 일치적인 반등 같은 것들은 골고루 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남북경협 테마는 중장기적인 테마로 일단 그 규정 지으시는 게 필요하고 대형 인프라도 시작은 되겠지만 기간적으로 왔을 때는 저는 적어도 내년 이맘때쯤 돼야지만 그 말으로 첫 삽질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전에 인도적인 지원 차단에서 음식료라든가 사료 비료, 의료 같은 그런 쪽에 지원이 먼저 되는 그런 상황이 좀 펼쳐지지 않을까 해서 그런 쪽과 관련된 업종에 대한 관심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남북경협주에 대해서는 다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안건, 가장 중요한 안건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서 우리나라와의 기준금리 격차가 50베이시스 포인트까지 확대가 됐는데 이러다 보니까 6월 위기설도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대부분 시장에서는 6월 위기설은 지나친 기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에 대한 판단부터 내려보도록 하죠. 사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게 됐을 때 우리나라에서 자금 유출을 걱정하시는 분들은 요즘에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요즘 신흥국들, 브라질이라든지 아르헨티나가 안 좋은 상황에서 미국의 금리가 인상되니까 그쪽에서 무슨 문제가 터지지는 않느냐. 이런 걱정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추가적으로 신흥국이 어떤 긴축적인 발작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고요. 얼마 전에 이탈리아 같은 경우도 정치적인 내공을 겪으면서 불안정해지니까 미국이 금리 인상 스케줄을 조금 늦추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었는데 그것들을 좀 무릅쓰고 미국이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고 거기다가 하반기에 두 번 더 인상한다. 이런 식으로 조금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면서 오늘 시장이 조금 적지 않은 충격을 주는 듯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6월 위기설이 현실화될 가능성을 아주 높게 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게 다수의 의견이었잖아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위기라는 것은 위기라는 걸 느끼고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순간 현실화되지는 않는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현재 굉장히 많은 외환 보육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가 지금 보름 남은 기간 동안에 갑자기 외화가 빠져나가서 위기에 닥친다? 이런 가능성은 사실 실질적으로 높지 않은데 주변 환경이 너무 안 좋으니까 우리나라 쪽으로도 6월 말쯤 이후에는 전염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있는데 적어도 6월 달에 큰 위기, 어떤 빅, 크라이시스가 닥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높지는 않다는 게 다수의 의견이죠. 알겠습니다. 다수의 의견이 그렇다는데 참 이 다수의 의견이 조금 더 마음에 가거든요. 그래도 아주 안전하다는 얘기니까. 그런데 과연 김동엽 소장은 어떤 소수의견을 준비하셨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적, 꿈보다 현실. 사실 저희가 이 문장만 갖고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이야기인가요? 지금 오늘부로 미국 금리가 인상이 단행이 되면서 우리나라 시중 금리와 0.5% 정도의 역전 상태로 나타나는데요. 미국은 밝혀진 대로 9월, 12월 달에 예정대로 올리게 되면 연말 가서 우리나라가 어떤 금리적인 스탠스를 단행하지 않는 한 1%에 가까운 그런 금리 차이가 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신흥국 일부에서 문제가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사태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1%만큼의 차이를 지켜내고도 우리나라에서 돈이 안 나갈 수 있는 자신감이 과연 있느냐. 지금 많은 상태들 보면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10대 주요 경제 지표를 보면 10개 중에 9개가 하향세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유럽이라든가 일본 쪽의 GDP라든가 이런 1분기 실적도 굉장히 그렇게 예상보다는 좋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 홀로 금리를 인상하면서 나오는 돈을 빨아들이는 그런 어떤 대세적인 모양새가 여타 국가에는 굉장히 피해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우리나라도 결국은 좀 버티기 힘든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한테 불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꿈보다 현실이라는 말씀은 어제부로, 그제부로에서 북미정상회담 같은 것들에 대한 어떤 신기류라든가 이런 것들은 일단 적고 냉엄한 현실을 직시하는 그런 타임이 다시 도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렇다면 사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나와서 했던 이야기가 물가 상황이 금리를 올릴 수 있을 만큼 충분하지는 않다. 금리 인상에 대해서 조금 조심스러운 발언을 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미국에서는 원래 9월까지 한 번만 더 올릴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연 3회만 올릴 줄 알았는데 12월까지 올리지 않겠느냐라는 지금 좀 걱정이 나오다 보니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 격차가 조금 더 커질 것 같다는 우려감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우려감은 좀 더 지속될 거라고 김동연 소장께서도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이 시나리오대로라면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일단 정책적인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결국은 금리 격차가 너무 벌어지는 것은 좀 막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가계부채는 진정을 시키면서라도 지금 현재 크게 늘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지를 하면서 금리는 하반기에 한 번 정도는 단행을 하면서 올리는 걸 단행하면서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 격차가 더 이상 벌리지 않는 그런 정책을 펼치는 게 일단 금융 정책상, 재정 정책상으로는 좀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는 그렇지만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에 대한 질문이었거든요. 투자자분들은 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투자자분들은 일단 뭐 업종 선택에 있어서는 금리 인상 환경이 분명히 지금 대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보유하고 계신 분도 있겠습니다만 금융 섹터에 대한 비중을 조금 더 높이면서 포트폴리오를 조정하시는 그런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어저께 지방선거 결과에 의해서 지금 정부가 힘을 갖고 있는 그런 모습 그리고 정부 정책주가 조금 더 강화될 수 있다는 거 최근에 오늘 흐름도 많이 약셉니다만 2차 전지라든가 전기차 부분 쪽이 강한데요. 수소차라든가 자율주행차 같이 혁신성장본부, 기재부 쪽에서 만든 본부 중심의 어떤 정책적인 수혜주들 중심으로 조금 끌어가는 그런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금리 인상 기조가 계속 이어질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금융주, 그 가운데서 은행이라든지 보험 이런 관련주들을 좀 관심을 갖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또 정부가 이번에 이제 또 지지율을 또 공공히 했으니까요. 여기에서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드론이라든지 전기수소차, 자율주행차 이런 산업에도 또 관심을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종목을 못 받을 것 같아요, 소장님. 네, 다음에 한번 다시 정리합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이제 종목 다시 한번 듣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S1 투자연구소 김동엽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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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